엘르 제펜 독수나 미나상 세에노 해피니스 코니치와 렛또 베르베토 데스 렛또 베르베토 아이린 데스 렛또 베르베토 수리기 데스 렛또 베르베토 웬디 데스 조이 데스 예리 데스 네 오늘은 저희 레드벨벳이 엘르 제펜의 영상 기획 익스트림 밸런스 게임을 도전하려고 합니다 익스트림 밸런스 게임이라는 게 뭐죠? 네 앞으로 나올 극단적인 두 가지 선택지 중에서 멤버들이 하나를 고르는 아주 심플한 게임입니다 네 레드벨벳은 멤버들이 각자 개성도 뚜렷한 그룹인데요 대답도 어떻게 갈릴지 기대가 많이 되네요 네 그럼 슬슬 시작해볼까요? 대화 게임을 시작! 한 살 아이린 데 백 살 아이린 한 살 아이린 백 살 아이린 베이비 저도 어린 언니가 보시네요 나도 백 살 아 첫째 예리 대 막내가 예리 아 첫째 절째 안되지? 여자 첫째! 예린이는 막내지 예린이 막내 막내 첫째 어떻게 해 연기하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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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루 종일 쇼핑돼 영화관에서 영화에서 쇼핑을 할까요? 쇼핑 쇼핑 아 난 영화 나는 쇼핑 유후 평생 춤 금지 내 평생 노래까지 추날 거리는 얘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아 추운 금지 추운은 어디 갔을까요? 장말이 어디 갔을까요? 새로운 시즌에 처음 구매한다면 가방 대 신발 무조건 가방이지 백! 칠샌 백이죠 가방 가방 3일 단식 대 3일 잠을 못 잠 잠 이거는 그냥 잠을 못 잠으라고 했어 단식 잠이죠 잠을 못 자고 밥을 먹겠어 안돼 잠을 자야 돼 아 밥을 못 먹는 거지? 응 평생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들 평생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 내가 좋아하게 만들겠어 내가 좋아하는 사람 진정도 난 이쪽으로 난 이쪽으로 할게 난 나ивают 난 하borg 상대방은 도우 오 at 10년 전에 나로 돌아가기 10년 후에 내가 되기 10년 전에 나로 돌아가 어 귀여운 슬기 뭐야 돌아가기 가는 배 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나? 안돼 안돼? 어 10년 후에 내가 되기 나 그러면 나 마흔이야? 아니 빨리 왼쪽 가요. 난 내 미래가 궁금해서. 전 연습생 다시 안 하고 싶어요. 소중한 추억의 물건 버리기. 입술 불가능한 레어 아이템. 진구 정말 레어 아이템 버리기. 소중한 추억의 물건 버릴 수 없죠. 맞아 소중한 거 어떻게 버려. 이렇게 게임을 해보니까 멤버들도 서로 몰랐던 모습이 좀 많은 것 같아요. 딱 하나만 대답을 바꾼다면 뭘로 바꾸고 싶으세요? 바꾸고 싶은 사람? 땡. 없어요. 없으니까. 없어요. 없습니다. 없습니다. 선택을 후회하지 않겠어. 네 이번 영상 기획 외에도 엘르 디지털에 저희 레드벨벳 인터뷰가 공개되어 있습니다. 인터뷰도 꼭 체크해 주세요. 그리고 저희 일본 첫 정규 앨범 블룸이 발매 중입니다. 한 가지 색에 물들지 않고 항상 다채로운 매력을 보여주는 레드벨벳 다운 앨범입니다. 저희 블룸 많이 들어주세요. 다음에는 우리 일본 팬 여러분들을 직접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. 네 맞아요. 다음에 만날 때까지 기대해 주세요. 여러분. 다음은 미쇼. 레드벨벨벳 되시다. 만나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poderia coisa처음ели chlossen. ?", 오이로그 annon Wart